와서 다시 저희는 연애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아, 진짜. 한국 땅에 왔어요. 이 사람이 왔대. 근데 이제 하나원 있다가 이제 조사도 받고 적응 기간 있다가 이제 이 남자가 한국에 온 건 알았고 이제 통화 정도는 했을 테고. 그렇죠. 중국에 있을 때도 통화는 했었고 이제 하나원에 있을 때도 통화는 엄청 많이 했어요. 진짜 전화 요금이 엄청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한 달에 한 30만씩 나왔던 것 같아요. 유선 전화여서 이제 통화를 계속 했었고. 근데 이제 그렇게 통화해서 목소리는 되게 익숙하고 되게 다시 약간 친숙해졌는데 딱 이제 하나원에서 한 거의 반년? 전화 통화랑 뭐 하고 이제 반년 만에 딱 봤는데 반년이요? 그렇죠. 네, 거의 반년 걸리거든요. 6개월이죠. 국정원, 하나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면 시간이 거의 그렇게 걸리거든요. 그러면 4년하고 반년 만에 본 거죠? 네. 거의 이제 고민한 시간 9개월 포함하면 5년에 봤죠 이제. 그러면은 목소리만 익숙할 뿐이지. 사실 사람 봤을 때는 갑자기 낯설 수 있어.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니에요? 어떤 기분인가요? 이제 처음 만나게 될 때. 그래서 또 임대주택의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예상을 못하고 이제 제가 서있는데 이제 문이 열리면서 아! 영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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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일단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1차로 너무 낯선 거예요. 마스크를 썼으니까. 그리고 약간 20대 때 살도 좀 빼고 좀 날씬할 때 좀 샤방샤방할 때 봤는데 30대 중반에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. 30대 중반에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. 조은이 얍시다. 조은이 얍시다 좋은 날인데. 사실 저도 실망을 했어요. 저도. 우리 좋게 갑시다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우리 좋게 갑시다. 국정원에서 이제 하나원까지 6개월 정도 이렇게 갇혀서 살잖아요. 그 안에서 외부에서 그런 걸 못 보는데 저희가 어떻게 구글 메신저를 주고받다 보니까 사진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. 근데 막 이렇게 사진을 막 여신처럼 찍어서 드려보는 거예요. 오빠! 그렇게 빌리를 했죠. 정말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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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니까 김정원 씨 말고 그래서 그래서 그 외에도 좀 한국 패치가 돼가지고 한국 패치가 뭐예요? 한국 사람이 돼서 한국 문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녹아붙어. 5년이니까 거의 그 교대 다니고 나서 엄청 그 여성 성향 그런 것도 강해지고 전에는 제가 그냥 뭐 액 하면 뭐 이렇게 탁 죽이고 있었는데 안 그런 거예요. 한국에 와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지. 그리고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이 저도 당연히 처음에 불편한 것 같아요. 설거지 좀 도와줄까 하면 독단이 같이 하는 거지. 그렇지. 오빠도 먹은 밥그릇이 없잖아. 근데 오늘 먹은 이러는 그 강릉이니까 네. 그니까 이렇게 마음을 떠나서 다른 선택까지도 엄청 신중하게 해야 돼요. 되게 주눅들었겠다. 엄청 주눅들고 지금도 계속 들고 지금도 계속 들고 그래서 많이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조금 있었어요. 그래도 마음 한 것 속에 저는 저를 좋아하는 그 마음 그대로라는 걸 확인했고 해서 올해 4월에 끝내 결혼을 결심했어요.